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물론 배움이기 때문에 시청물에 대한 그런 것도 물론 배질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여와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찍은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야 저희 그 날로 일을 하는건데 그렇게 또 다른 온라인상에서나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저희 드라마들을 사랑해주시고 그 드라마들을 위해서 뭉쳐가지고 환불해주시면은 정말 이렇게 밤새먹을 때 짜증나고 힘들기도 하고 막 배고프고 막 그럴 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활력소리가 되고 드라마라는 배우한테 있어서는 물론 다른 배우들한테도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하고 되게 감사하고 네 일단 내일 촬영이 끝나고 내일 첫 파티가 예정인데 첫 파티에서 또 열심히 놀고 또 태국을 위해 한 번 올라가서 스탠들과 감독님과 홍장관님과 같이 춤 한 번 추고 한 이틀은 시체돼서 한 일주일 동안 잠만 추고 잘 보여요 빨리 또 일어나서 열심히 몸도 만들고 여러 대학원 시나리오도 보고 또 영화나 이런 같은 회원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로서에 더 영향을 가신 다음에 빠른 시즌 내에 아직 처음에는 원래 좀 영화를 먼저 빨리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급하지 않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 퓨로를 먼저 푼 다음에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캐릭터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알파맥장이나 스크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ey everybody Hey everyone Hey everyone Everybody Ya flight Hitt ě 시제이크 펀드웨어 정말 연기받기 센스 있고 시커드웨어 꼭 해요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많고 났을까 단순히 상담을 한번 씻을게요 네 드디어 공기획성 9개월 동안 찍었던 게 내일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번개월계 그룹 그 방송 중에 제 생일이 덮여가지고 여러 공기획룡이 직접 방송을 주게 됐는데 아 정말 영화다 아니면 드라마를 같이 같이 여러 공기획룡이 시크림을 본다는 게 이렇게 생일을 드러내려고 인본을 비롯해서 다른 동네 다른 지방에서 바쁘신다는 걸로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선배님께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유전소를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공하신 오른말 이제부터 추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편안하게 이제 앉아가지고 네 잡았습니다 자 어? 이거 오늘 깊겼어? 상압패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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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몰우기 상압패우기 이녀석 이녀석 나오세요 이녀석 정말 6개월 동안 현재 생일을 했는데 어 엽어서 굉장히 많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되게 부족한 점도 많고 새로운 점도 많이 해야 돼요 그때마다 되게 어 선배로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있으면 많이 갈 수 있긴 한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상하여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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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애고ими 이제illions exem Henri 갈 수 없네요 승인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나 천하 화장필으로 올께요? 네 네 황금 아 기억이 되죠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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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현정씨 박상이씨 신기혁씨가 와 acontecendo 일단 진심지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1 2 3 1 3 1 1 2 1 2 2 3 2 2 2 2